안녕하세요 성공하고싶은 싱어송라이터 유모빈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소귄말을 뭘로 하려다가 싱어송라이터 말을 하려다가 그냥 가식없이 솔직하게 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성공하고싶은 싱어송라이터하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건반치고 노래 부르고 작곡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는 이제 맨 처음 오픈마이크 맨 처음 이제 무대에 서는거를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지금 25살인데 2년 전 이제 한 23살쯤에 여기에서 이제 건반이랑 막 치는데 그때 진짜 막 아우 여기 공연 서보신분들 다 이제 공감하실거는 같은데 털이 너무 저리더라구요. 그때 막 되게 망했었는데 그리고 오늘은 진짜 무조건 이제 잘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마음을 떨쳐버리려고 왔습니다. 첫 번째 이제 노래 소개를 하자면은 첫 번째 노래는 For My Girl이라는 노래에요. 이제 이게 배경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군대에 이제 갔다 오신 분들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아이돌을 다 좋아하실텐데 저도 이제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었어요. 오마이걸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오마이걸을 생각하면서 쓴 노래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제 부끄럽지만 이제 카페에 올렸는데 그 오마이걸 리더 멤버가 이제 저의 노래 듣고 되게 좋다고 해줬던 기억이 있어서 성덕이 됐던 순간이었어요. 추억을 이제 기르고 쓴 노래입니다. For My Girl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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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날 너를 봤던 그날에 그 날 너를 봤던 그날에 예쁜town을 갖고 있는 날 한순간에 나를 찾아와 나의 마음을 두드린다 그런 귀여운 눈을 가지고 심장 설레게 했잖아 이런 너를 보고 어떻게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니 때론 불안한 너의 마음에 어느샌가 흔들린다면 그땐 뒤를 돌아 봐줄래 흔들리지 않는 내가 서있으니 웃음 가득 품은 모습으로 지금 이대로 같이 가보자 파란 하늘같이 따뜻한 날이 우리 앞에 그려져 있을 거야 파란 하늘같이 따뜻한 날이 우리 앞에 그려져 있잖아 파란 하늘같이 따뜻한 날이 우리 앞에 그려져 있음 파란 하늘같이 따뜻한 날이 우리 앞에 그려져 있음 나는 너의 마음이 어느샌가 흔들린다면 그러면 그때 뒤를 돌아가줄래 그 뒤에 흔들리지 않는 내가 서있으니 햇살 따뜻했던 날부터 막혀지고 눈내리는 날까지 그런 아름다운 사계절 같은 너는 나에게 기적이며 너는 나에게 사랑이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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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